안녕하세요. 가방도 안 사고 예쁜 옷도 안 사 입지만 물론 사이즈가 없어서 먹는 것은 누구보다 잘 처먹고 사는 먹방 유튜버 김얼파카입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고정 코너가 되어버린 한 달 생활비 도대체 얼마나 쓰냐 까발려보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돈 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코너가 조회수가 쏠쏠합니다 저도 저의 개인적인 사정 막 까발리고 싶지 않은데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본론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 특정 내용의 댓글이 몇 개 달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방구도 회사 다니는데 생활비 왜 안 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왜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야 뭐야 그냥 전반적인 금전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초창기에는 돈을 따로따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장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어떤 사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돈을 마치 나의 돈처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그냥 원래부터 내 돈이었으니까 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인 1인 가구 생활비랑 성인 2인 가구 생활비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30만원 40만원 뭐 이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와 살면 기본류가 상당하다 그냥 살짝 여유가 있는 1인 가구 생활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 과연 4월 달에는 얼마나 쓰고 살았나 뭐를 먹고 다녔냐 가계부인 척하지만 실상은 맛집 소개 콘텐츠 이제 시작합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보이실 텐데 이거는 그냥 은행 입출금 내역 다운로드 받은 거를 제가 좀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 양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계부 양식 좀 공유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 엑셀 좋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가계부를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그만 좀 나한테 공유해 달라고 하고요 아휴 아주 초장부터 밥을 사 먹은 게 나오네요 이날 뭔가 바빴나? 그래가지고 돈까스를 먹었어요 이거 포장해 왔습니다 다육숲 돈까스 여기서 제가 주로 먹는 것은 떡볶이 돈까스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바닥에 떡볶이가 있고 위에 등심인가? 등심 돈까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짠단짠 맛돌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을 때 저도 나이를 먹어서 입맛이 바뀌었는지 떡볶이가 좀 달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냥 떡볶이 돈까스 말고 일반 돈까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까스를 쳐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기요금을 냈네요 환전에서 22,540원 그게 있잖아요 화장실 불도 안 켜고 사는 누군가에게는 22,000원이란 애다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뭐 저는 여기서 더 줄일 방법도 없고 그냥 이 정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마트 가서 장을 받네요 이거 거의 다 식재료예요 5,980원 그리고 동네에서 김밥을 샀어요 그래서 8,500원 그 다음에는 제가 병원을 갔다 옵니다 저의 성대결절 이슈를 인하여 제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요 수납할 때 내고 그리고 처방전 받을 때 또 내잖아요 그래서 11,400원 22,700원 냈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옵니다 1,400원 냈고 그 다음에 또 이마트 장본거 11,880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이겠죠 장가구라는 응암동에 있는 중국집을 갑니다 거기서 3만6천원이 나왔네요 이거는 브이로그에도 이미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오래된 중국집이고 이 군만두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팔아요 되게 슴슴하고 뭐 약간 헤비하지 않은 그런 군만두였습니다 이걸 먹은 다음에 물론 이것만 먹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는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뭔가 이제 바삭바삭하면서 가벼운 바삭함 약간 사또밥스러운 바스러짐이랄까? 괜찮았습니다 이거 처먹느라고 은평구까지 갔어요 그리고 짬뽕이 나왔는데요 여기 짬뽕이 되게 매운맛이 적고 약간 찌개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잖아 불광천? 불광천 가서 벚꽃을 구경했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처먹고 돌아다녔으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태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포림푸드 마트라고 있어요 외국 식자재 파는 곳인데요 거기서 제가 차를 삽니다 페퍼민트 근데 목이 안 좋아가지고 페퍼민트 차를 두 개 샀죠 그래서 14,000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사러 갔어요 도나르라고 빵도 팔지만 브런치 식사도 가능한 곳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다른 빵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좀 유명한 빵집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재고가 소진되다 보니까 이거 뭐 브이로그에 나온 내용이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 식사는 안 되는데 매장에서 구입하는 거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빵을 사갖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쌀국수집에 갑니다 29,000원 여기가 꾸잉 쌀국수라는 곳인데 꾸잉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 식당이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흔한 프랜차이즈 객권이 했는데 뭐 생각보다 맛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대가 1도 없었지만 상당히 맛있었다 볶음밥을 하나 시켜 먹었고요 이거는 양지 쌀국수였나? 아무튼 맛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고수 달라고 하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그래도 뭐 맛있게 먹고 고기도 나름 실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만 시키지 않았겠죠? 짜조 또는 내미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튀긴 거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 임대료도 비싼데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엔 또 이마트 들러서 뭐를 샀습니다 6,980원 이런 게 다 뭐 두부, 콩나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페이로 뭘 샀는데 선크림이랑 바디크림을 샀어요 이게 두 개 다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사는 김에 겸사겸사 배송비도 좀 까자 해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산 거는 어린이용 워셔블 선크림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보타니컬 테라피 키즈 워셔블 선크림 이거 제품 홍보 아니고요 그냥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귀찮으니까 바디크림을 샀죠 대용량 베이비 로션 무향 그 다음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3,200원 썼고 또 먹었네요 아까랑 똑같은 메뉴 다육숲 돈가스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종종 가는 오두산 맛국수 있어요 거기서 맛국수랑 수육 삼겹살 수육 요거를 시켜 먹었는데요 4만 천 원이나 썼네요 근데 여기서 파는 이 수육이 되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데는 엄청 비싸게 팔거든요 여기는 뭐 그럭저럭 시킬 만해서 시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 야무지게 싸먹는 거 보세요 이렇게 착착 착착 싸먹습니다 저는 물맛국수를 시켰고요 방구는 이렇게 명태회 비빔맛국수를 시켰습니다 시큼새콤 매콤 짭짤 그런 거라서 여기에 꽂혔나봐요 갈 때마다 이걸 시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8,120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지출인데 미니 전지톱을 샀어요 집에 톱이 없어가지고 톱이 왜 필요하냐면은 고무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칼이나 가위로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줄기가 두꺼워져가지고 이게 루비 고무나문데 줄기가 너무 길어졌죠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 썰고 여기 썰고 해가지고 분갈이도 싹 하고 지금 가지치기 다 하고 나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전정을 할 때는 분갈이를 꼭 하셔야 돼요 새로운 흙으로 영양가 있는 흙으로 이게 수액이 흐르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셔야 되고요 바닥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톱으로 썰었습니다 톱같이 위험한 물건은 여자들이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잘리더라고요 화초를 잘 기르시는 분들은 톱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8,120원을 소비하였고 토스 교통비 2만 8,150원은 전달 썼던 건데 전달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3월달에 그래서 밖을 잘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교통비도 적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주말이 왔어요 시흥을 한번 가보려고 오이도 오이도로 가보려고 일단은 서해선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원조 닭탕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닭 한 마리인데요 2만 8,000원어치 먹었어요 제가 오이도를 처음 가보는데요 가기 전에 이렇게 조지고 가는 겁니다 브런치인가요? 저희가 첫 손님이었고요 양념장에다가 요렇게 얹어갖고 먹고 고기 다 건져 먹은 다음에는 이렇게 칼국수도 넣어서 먹고요 칼국수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모르고 떡을 추가시켜가지고 좀 배가 불렀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요 오이도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오이도 한 바퀴 돌고 거기 무슨 아울렛을 갔었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서 동인천으로 갑니다 시흥에서 동인천 아니 근데 시흥을 간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죠 자체가 없는데 파주에서 시흥 갔다가 이렇게 동인천으로 중하루라는 굉장히 오래된 동인천에 있는 중국집에 갔어요 여기서 그냥 탕수육이랑 짬뽕 시켰거든요 짬뽕 좀 찐하고 약간 매콤한 스타일이고 탕수육도 고기가 엄청 크더라고요 약간 옛날 맛이긴 했는데 뭐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식사였고 양이 진짜 원치기 도시 인천답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천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인천 그 거리가 있거든요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좀 개성이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가볼만한 곳도 많고요 물론 저는 인천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또 뭘 샀네요 그 다음에는 바그라고 수제버거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39,800원 소비하였고 이게 옛날에는 톰바그라는 이름으로 상호가 그랬는데 바그로 바뀐 거 같아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운정역 뒤편에 아니 왜 이런 데서 식당을 하지? 싶은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그 길이 식당이 많아요 온종신도시 쪽 말고 반대쪽에 약간 외지인데 거기 있습니다 이 집이 특징이 육집이 많이 떨어져요 크기도 크고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요 비싸서 자주 올 수는 없는데 한 번은 갈만하다 굉장히 개성 있고 괜찮습니다 얘가 좀 손이 좀 똥손이라 가지고 제대로 못 자르는데요 환장하죠 저는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서요 아무튼 패티도 엄청 두껍고 여기 밑에 육즙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런 고기 육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방구가 개눈감치듯이 먹더라고요 요래요래 육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닐장갑을 끼고 먹어야 돼요 여기 밑에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는 홈플러스에서 장을 봤는데 그냥 이거 온라인에서 시킨 거예요 13만 2840원 진짜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지 제가 항상 시키는 대로 시켰는데 옛날에는 한 8만원대 9만원대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13만원 그리고 핸드폰 요금 15,290원 내는데요 알뜰폰이고요 그래서 싼 겁니다 기계값 할부는 없어요 그리고 로또 2만원 종교비로 요거는 제가 동행복권 사이트에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2만원씩 채워 넣습니다 전 한 번 할 때 5천원씩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병원을 갑니다 13,500원 병원비 냈고 그다음에 약 타먹었죠 17,700원 병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덕양구청 근처에 빵집이 있어요 필로라는 빵집이 있는데 이날은 제가 그냥 네이버 지도 보고 리뷰가 좀 많길래 둘러봤어요 뭐래더라 유기농 빵 뭐 어쩔쩔쩔 했는데 몇 개 사가지고 몇 개가 아닌가 24,700원을 썼네요 그래서 빵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22,070원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다 온수만 쓴 거거든요 저번에는 한 5,000원 6,700원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다음에 봉이 바지락 송칼국수 37,000원 여기서 칼국수랑 보리밥을 먹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 가봤는데 은근 맛집이더라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가 보리밥 상차림에다가 저희가 쭈꾸미 2인분을 시켰어요 그리고 칼국수도 하나 시켰죠 입가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쭈꾸미랑 이렇게 채소 반찬이랑 비벼갖고 먹고요 근데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또 방구가 군침이 싹 돌아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밥 하나 더 시켜가지고 네 총 두 그릇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쓱쓱 비벼갖고요 아무튼 여기 나름 배가 부르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칼국수가 메밀면으로 나오고요 바지락 조개만 있어요 다른 건 없고 이게 되게 깔끔하고 신선한 맛이었어요 이렇게 쭈꾸미를 먹으면서 이렇게 칼국수도 먹어줘야 돼요 둘이 가서 3인분 시키는 것은 돼지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야무지게 먹고 왔다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더스 고향 어디더라? 이거 그건가? 토타필드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가서 제가 브리타 정수기 필터를 샀어요 다음에는 제가 금촌에 있는 월드마트를 갔어요 여기가 아시아식품 파는 곳인데요 쌀국수를 해 먹으려고 고수를 사러 갔거든요 고수랑 쪽파를 조금씩 담은 포장을 팔아요 이 가게 손님은 90% 이상 외국 분들이고 여기에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플렉스를 했군요 조형진 일산갈비에서 무려 6만 8천원이나 쓰고 왔네요 일산역에 있는 일산갈비도 있는데 이번에는 가까운 곳 야당역에도 있거든요 야당역에 있는 지점으로 가서 돼지갈비 4인분을 조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양념 돼지갈비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데요 그래도 맛을 따지면 그냥 생갈비 눈꽃갈비 이런 이름으로 판매 중인데 이거를 4인분 조지고 왔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마트에서 뭐를 샀네요 그 다음에 KT 인터넷하고 CCTV 요금 47,620원 나왔고 그 다음에 알라딘에서 제가 책을 삽니다 제가 사려고 하는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로 샀거든요 근데 한 권만 사면은 배송비를 그래가지고 두 권을 더 샀어요 절판된 책이 뭐냐면은 제가 생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칼로리의 거짓말이라는 책이에요 건강 관련된 서적입니다 비만 당뇨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인데 이북이 있었구나 알라딘에만 재고가 없었던 건가 절판된 줄 알았더니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도 뭐 중고로 사가지고 싸게 샀으니까 다행이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14만 1,680원 이거 아파트가 25평 방 3개 화장실 1개 구축 복도식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소비한 거 속옷을 삽니다 불화장 24,400원 컴포트랩이라는 곳에서 샀고요 브라렛이라고 하나? 후크 없는 거 이렇게 낯인 곳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로 샀어요 근데 와이어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편하긴 한데요 또 없는 것만의 불편함이 있고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안 하는 게 가장 편하죠 이것도 어떤 구독자님께서 여기서 사보라고 해서 사봤는데요 나름 만족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도 속옷이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아서 에이씨 어떻게 꼭지만 가리고 다닐 수 없을까요? 참 여자 속옷은 돈이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빵집을 갔군요 15,500원 더브레드 365에서 이렇게 썼고 또 컴포즈 커피에서 뭐를 샀네요 식자재 마트 가서 3만 1,490원 썼고 또 무슨 할인마트 가서 5,550원 이거는 채소를 샀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반짝가게 가서 14,000원 어치를 사가지고 또 식자재 갔네요 33,490원 부지런히도 사지 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돌아다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 만원짜리 이거 내고 이제 대출을 갚아야죠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이제 정책 모기지라서 굉장히 이율이 싼 겁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려 가지고요 디딤돌 대출로 받은 거고 이 집에 대한 대출금이에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292,727원 그리고 또 탕엔이라는 중국집에 갑니다 또 중국집임 어떤 구독자님 추천으로 갔는데 은평구에 있는 곳이에요 나름 음식 깔끔하고 양도 많고 간짜장이 굉장히 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맛있게 섞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가 브이로그에다가 이제 올릴 거라서 탕수육도 소짠데 푸짐하게 나왔어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중식으로 중식을 먹은 다음에 여의도로 옮깁니다 더현대 서울 객단가 2만원의 신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빵을 19,740원어치 샀다 그 다음에 저녁으로는 이 더현대에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평양관이라는 여기는 냉면하고 곰탕 파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저는 한우 곰탕을 시켰고 방구는 평양냉면을 시켰어요 되게 반찬도 잘 나오고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서울이라고 이렇게 인심이 야박한 건 아니구나 이게 매장이 지하 상가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서 또 장을 봤어요 온라인 10만 7,440원 이렇게 장을 봤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거의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을 자주 보죠 그 다음에 파주 연천축협 하나로 마트 가서 7,330원어치를 샀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고기를 파는데 퀄리티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블헤드365에서 8,300원 빵을 또 샀고요 그래서 생활비가 한 175만 1,522원 나왔습니다 저번 달보다는 적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지출은 사업 관련 지출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각종 사업상의 지출 이거는 저의 생활비라고 할 수는 없죠 아 그리고 제가 돈 얼마 적금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적금을 하나 더 들었어요 은행원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20만원짜리 적금 하나 들었었죠 그랬다가 소소하게 10만원씩 짤짤이로 부으려고 이건 유흥비 근데 제가 또 요거 만기 되면은 유흥비로 쓰진 않아요 제가 그런 만만한 인간 아닙니다 아무튼 유흥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씩 저금을 하고 또 청약저축 저의 3호기 만들어야죠 그래서 청약저축 10만원 넣고 이번에는 연금저축펀드 20만원 넣습니다 요걸로 뭐 S&P500 요런거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노란 우산 이건 뭐 지출이야 저금이야 일단 저금으로 보고 40만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중도금 대출 상환 대출 갚아야죠 이자도 비싼데 아무튼 이 대출 상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저한테 중도금 대출 갚지 마라 갚아라 요렇게 말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를 할 때마다 식비 너무 많이 든다 손가락질을 당하는데요 네 제 브이로그 아시죠 김알파카의 쉬운 인생 브이로그 수익이 33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식비는 9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 아닌 거 아시죠 집에서 일을 하는 자영업자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4월달 총전위 해보면 식비는 뭐 요정도 실제로는 한 64만원 정도 썼다 전기가스 관리비 요거는 186,290원 그리고 인터넷 통신요금 핸드폰요금 합치면 6만 2,910원 보험금 아까 화재보험 만원 있고 대출 갚는 거 29만 2,727원 그리고 제가 중도금 대출은 항상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는 게 아니라 돈 생기는 대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의료비 지출이 많았죠 선크림이랑 바디로션 산 거는 그냥 의료에 넣어요 미용 용도가 아니라 이거 안 바르면 피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료에 넣었다 11만 9,715원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지출 원래 제가 개인적인 지출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속옷 샀고 책 샀고 미니톱 샀고 6만 1,280원 뭐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써야지 그리고 교통비 2만 8,150원 종교비 aka 로또 2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5만 1,522원이 나왔다는 거 그냥 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쓰고 살고 있습니다 뭐 딱히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재생활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식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브이로그 채널 수익으로 커버를 해보겠다 하지만은 채널 두 개를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브이로그 채널 편집하는 게 상당히 짜친다 너무 품이 많이 든다 이게 다 편집을 못한 영상들이거든요 정말 많죠 제가 뭐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좀 짜증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의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싶은데 참 몸뚱이는 하나고 어떻게 뭐 해결책은 있겠죠 다음 달에 올릴 거는 이제 5월달 지출인데 5월에는 또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달이죠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제가 인간관계가 별로 넓지는 않지만 참 그래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